안녕하세요 송승연입니다. 지금 10월 서울 아파트 입주율이 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낸 것이 주택산업연구원인데요. 주택산업연구원은 건설이나 주택산업과 관련된 그런 쪽에 종사하시는 공급자 중심에서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급자들이 어떤 어려움 때문에 잘 안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시장의 동향 이런 것 좀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흐름 때문에 공급자들이 앞으로 공급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도 좀 관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주택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주택들을 매각을 하고 앞으로 살 곳 또는 입주할 곳에 집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시장금리가 상단의 7%가 넘는 그런 수준이잖아요. 그러면은 대출에 대한 그 부담감들 뭐 이런 것들도 보고서에서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내놓은 그 자료를 보면은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입주율은 70.9% 기록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9월이 65.1% 대비했을 때는 5.8% 정도 상승한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지역별로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수도권은 81.5%에서 80.7%로 입주율이 좀 하락한 것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인천 경기도 79.6에서 79.9%로 약간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85.4%에서 지금 82.2%로 입주율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광역시 한번 볼까요? 광역시는 63.3%에서 68.4%로 올랐고 또 기타 지역도 60.3%에서 69.2%로 뭐 이런 기타 지역은 크게 올라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 그 문제에 대한 그 비중들을 살펴보면은 잠금을 하는 과정 안에서 뭐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각을 해야지 돈을 좀 마련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축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주택이 안 팔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36.2%에서 41.7% 이게 미입주 원인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도에 대한 지연들 분양권 매도에 대한 지연 이거 보면은 10.6%에서 14.6%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권 매도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좀 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잔금대출에 대한 미확보가 21.3%에서 20.8% 정도 늘었고 또 세입자를 못 맞추는 상황 있잖아요. 그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들 타 지역들 보면은 뭐 이런 뭐 어떤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서 전세 세입자가 들어온다든지 전세금을 가지고 들어온다든지 또는 월세를 내고 또는 반전세를 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세입자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세입자들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이런 미확보에 대한 문제점들이 25.5%에서 16.7%로 조금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세입자에 대한 문제는 점점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입주에 대한 그런 전망들은 어떠냐. 앞으로 이런 전망지수들을 발표를 하는데 지난달 92.4% 대비했을 때 19.5%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72.9%로 됐고요. 서울 같은 경우를 보면은 109에서 83.3%로 굉장히 줄었고요. 또 수도권도 103.7에서 80.1%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라든지 기타 지역 같은 경우 모두 하락세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입주에 대한 그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그러니까 이런 입주가 어렵다는 것은 사업이 마무리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공급자들이 공급을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시장 환경이 녹록치는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중에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신용대출이라든지 주택담보대출 이런 금리 전체적으로 다 높게 형성되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호가를 부르는 매도자가 있고 원하는 희망가가 있는 매수자가 있는데 이런 가격이 지금 맞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점점 보는 생각의 차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적정 매수 매도가에 대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쉽게 일어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서 이런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협회하고 또 주택건설협회 회원사들 대상을 한 건데 거의 이제 공급자 중심들이 회원사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수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지수가 100을 넘으면은 실입주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100을 밑도는 지역들이 다고 그리고 그 앞으로 이 개선 자체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100이라는 수치가 어려운 건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큰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일 큰 부분들 기존 주택들 매각들 뭐 이런 것들 거래량이 회복돼 줘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는 않고 또 잔금대출이나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고금리 상황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분양을 받고 이게 좀 이어나갈 수 있을지 고민들을 하시는 분양자들 이런 부분들도 쉽지 않은 시장 환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업자 입장들을 본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미분양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져 있는 상황이고 또 계약에 대한 그 취소들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건 계약자 취소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계약 취소되죠? 분양 안 되죠? 그다음에 만약에 잔금 마무리 안 되죠? 이러면 사업자의 리스크가 너무 큰 상황이에요. 그럼 이런 사업자들이 큰 리스크를 안고 공급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참 이 자금에 대한 그 부담 그다음에 사업 이익에 대한 부담감들이 커져 있다. 그래서 수요자뿐만 아니라 공급자들도 수요가 어느 곳에 많은지 또 수요자들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하는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고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지금 옛날처럼 땅만 사고 집만 짓고 분양하는 시장은 이루어지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수요자뿐만 아니라 공급자들도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판단을 하고 분양, 개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시각들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 실입주자들 또는 실거주자들의 전반적인 여론 형성이라든지 나름의 서베이를 바탕한 공급을 해줘야지 그냥 자체적으로 계속 판단을 하고 시장 리포트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수요자들이 움츠려든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질적인 수준의 데이터라든지 설문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을 바탕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지 그렇지 않다라면 지금 수요자들의 여러 가지 자금 스케줄의 문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겠지만 건설사들 또는 시행사들 알다시피 본인 자금 굉장히 적은 자금을 가지고 부채를 일으키고 PF를 받고 어떤 세입자들의 잔금을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 세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급자들도 적극적인 마케팅 또 적극적인 시장 동향 파악들 주변에 이런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들과 앞으로는 내부 전문가 또 네트워크 안에 전문가가 아니라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들과 일을 할 그런 타이밍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